어... 알았어... 간다... 스트레스부터 올리고 사주지 엿먹어!!! 감이나 마더기에게 혼술을 주다니!!! 니 녀석 죽고 싶은 게로구야!!! 숙학... 터다덕... 숙학이란 단어는 칼이 당신의 먹을 관통될 때 나는 소리입니다. 헥... 자, 바로 갑시다. 네, 리플릿이 올 스킬이면 그냥 쿨타임 초기 아닌가? 그래, 쿨타임 초기야. 지금 체력이 됐는데 그니까 좋은 것을 바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체력이 치어리더도 여러분들 치어리더를 바를 수 있죠. 근데 내가 방금 스킬 놓쳤네요. 아, 되게 설명하다가 이래서 설명하기 싫다니까요. 아... 드래곤볼을 너무 늦게 썼다. 아... 괜찮아요. 그게 해봤자 300원 차이밖에 안 나겠다. 그래가 여기서 더 크리티클이 더 높이 나와서 더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봅니다. 자... 야, 저거 다 남자 같지 않아 저거? 치어리더라면 야, 몽매가 풍발하면서 엉덩이가 빵빵한다고 탱탱빵빵 어? 몰라? 아... 이거 참... 이거 치어리덕 아니여. 그냥 이거는... 리더잖아, 리더! 아이... 좋아요. 이거 3500원을 갈랑가 모르겄네요. 자, 좋아. 좋아. 오케이, 3천 넘어졌고 여기서 3천 5백원 이거 5백원 나오란가 모르겠네. 아, 이게 아깝네 이게. 제발! 오케이, 타이탄! 마지막이야!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으악! 으악! 따, 오케이! 우후우! 내 소명을 이해로 치더니 역시 딱따냐! 딱따! 자 완벽해 자 한파만 더하면 2만원이 넘어갔겠군 바로 이어서 합시다 기죽지 말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는 필요없는거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건데 브레스가 땅땅 자 서중호 여러분 참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4월 14일 14일 맞죠 오늘 어유 잘못 눌렀네 4월 14일 어 대배틀 7시 송출 이후에 잠만요 그거합니다 뭐지 뭐하냐고지 내가 켠김에 왕까지 합니다 켠김에 왕까지는 켠김에 메가스터를 하기 때문에 개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제가 4개를 져서 하게 됐으니 많이 참여 참여 아니구나 할라만 하세요 써주고 간다 찌두미 닥두리 네 아주 완벽해 헤헤 좋았어 이렇게 도발해 준 다음에 셔미러 마니 해주고 스티릭도 불면 딱 데려준 다음에 타이전 딱 써준 다음에 적절하게 또 후진한 덮밥만 써주면 되는 것이네요 내일 GTA5 나온 날인데 맞어 야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러면 약속이 달라지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약속을 잠깐 바꿔볼게요 어... 내일이 아니고 내일 GT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하자고 뒤질래? 얼마나 체육소막을 어메이저 하는지 모르겠냐? 15일 새벽 2시에 나와요 아 그러네 한국시간은 그러네 그러면 자 뭐야 메가스턴 딱 끝났을 쯤에 나오겠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1500원 넘었고 1800원 3.800원 정도 나오겠죠 300원 더 추가되는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오호오호옹 수굴 오케이 자 마지막 오케이 이러면 2만원! 야! 두 번만 하면 돼 두 번만 두 번만 하면 가장 비싼 스킬은 내 손에 넣는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스토록! 스토록! 밤새 메가스턴 못 깨우면 어떻게 돼요? 야 메가스턴 깨! 내가 그때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쵸? 제가 노하우를 몰라서 4시간 5시간 걸렸는데 저 얼마 전에 그냥 캤는데 메가스턴 그냥 가버렸잖아요 한 번에 원큐에 어 저.. 안돼!!! 이걸만 써마렀다!!! 아 자꾸 이거 스틸스 아깐다 이거 아 아 아 멍미 멍미 첼미 아 안녕미 어 죄송합니다 아 아 저녀만요 무조건 이자고라케 좋았어 2.800원 땅 워스턴 2천 2.800달러 쭈쭈 쭈쭈 이것도 다시 내면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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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돈도 써주고 네 지금 이 두개밖에 안쓰고 있는데 아 2만 5천원짜리 쓰면 또 달라지겠죠 그 세븐이 좋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돈까지 쭈쭈 3.40%인가요 추가 획득하고 찢어집니다 이게 타이탄 될거 같애 아 이게 안될까 아 이거 쓰면 타이탄 됩니다 딱 된다 오케이 대박 타이탄 대박 타이탄 대박 타이탄 대박 타이탄 간다 타이탄 쭈쭈쭈 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팍 툭 그렇지 아 중간에 날린거 치고는 돈이 꽤 적절하게 모인거 같군요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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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좋아 좋아 야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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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 스케만 쓰면 될것 같군요 쭈쭈쭈 으무룩뜩뜩뜩뜨뢩뜨두끼 우와 꼬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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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트레rences 으 category 은힛 탓 으아 됐어 됐어 이제 될 달 coupe 이봐 아 이제 가만히 앉으면서 운명을 기다리는 배드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쓰고야 합니다 자유인인 것 같습니다 됐어 야 이마 전이다 여러분들 아이템 궁금하냐 그러면 축축을 즐거우시게 해볼라면 해보세요 12시간 대기 4분전인데 적절하게 3천만 모읍시다 싫다고요? 싫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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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딱 됐네요 감사해요 자 그럼 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짜리 오케이 타임리 블레드 우후 거짓에 땅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실까 궁금한걸 쭈뻔쭈뻔쭈뻔니고 있습니다 자 야 좋다 이거 이거 이거를 초기화시켜주잖아 이거를 오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 이거 써주고 이거 이따 한번 합시다 이따가 이거는 이따 써야돼 이따 그냥 지금 타이밍을 보고있거든요 지금 드리번 버릴 수 밖에 없어 드리번 버릴 수 밖에 없어 야 간장은 버린다 이게 나의 인도다 좋아요 이거 최소 4,500원 나옵니다 4,500원 나옵니다 안 나오면 다 이거 안 나오면 쳐들어갔나 진짜 진짜 공짜다 공짜 진짜 4,500원 안 나오면 쳐들어갑니다 자 이거 써준 다음에 치어링 써주고 바로 이거 다시 한번 써주는거에요 오케이 나이스합니다 좋아 좋아 이거 써주고 딱 이거 타이밍 쏴주고 초기화 좋아 이거 해준 다음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뇨압! 가라 떠잇돈! 좋아 투! 파이탈을 마지막에 써야돼 아 맞다 그러네 그러네요 야 진짜 이러면 야 5천 넘겠는데? 좋아 마지막 긴데 마지막은 마지막 같았나! 가라! 아이 그래도 써야되는데 이거 저거 안쓰는거 깜빡하네 조어! 타임 투 다이 타임 리스에 좆야에 강민이 떨어졌다! 야 미쳇 야 개미쳇 어으 개미쳇 써주고 아직 끝난게 아니다 셔 메녀머니 해 주고 다 이거 다 써줍시다 오케이 야 5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써져야 됐는데 안 돼 이거 써져야 돼 어쩐지 하나 빚어라 자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빠 받아주고 자 갑시다 으오 으오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쳐들어가야될거같은데? 어어, 저기요! 잠깐만요!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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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와우! 기약적으로 오르는데? 와우!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 끝, 호잉! 말수 있는게 없네, 아... 자, 5,300원, 야, 여기서 진짜 여러가지 손해를 봤는데 솔직히 진짜 이거는 거의 7,000원, 좀 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 이거 7,500원 더 사야될거같은 그런 각 7,500원이나 한번 더 이어서 갑시다 와우, 갑시다, 다시 한번 갑시다 돈 두번, 이걸 넣어야돼, 이걸 꼭 쓸게 야, 이게 좋은게 뭐냐면 이게 레벨2라고 지금 소위 받고 있는데 이게 짱짱, 짱좋은거에요, 이것도 내가 안쓰고 있어서 지금 뭔가 뭔가 안좋아보이는거 같은데 써야됩니다 자, 갑시다 우우우! 엉드렁 엉드렁 바밸 mobil 자 여기다 써주고 오케이 야 스킬 아름 줄었어 좋았어 좋아 여기다 써준 다음에 눈 내라 눈 내라 하면 되겠네요 아 우재장님 그만 좀 오세요 우재장님 그만 좀 오세요 아 거참 저거 매크로인거 알면서도 진짜 저기요 그만 앉으면 좋겠어요 오오오오오 온다면 화재 망설이 떠주거나 도래서 해제되는거 아니에요? 아이씨 저걸 매크로에요 그냥 저 그냥 아무나 방투로 쓰시고 댕기는 그런겁니다 아 자 이거다 써주고 써주고 스킬 써주고 천연히 머리치기를 저쪽에 써봅시다 어 쩌박 쩌박 쩌박봉 그렇지 좋다 쩌다 쩌다 아니한거 쩌다 끝났어요 이번엔 진짜 6초는 넘어오자 야 이 스킬 두번 두번 두번이 40% 증가야 이거 돈 획득 확률이 40%야 머니 2가 3가 50% 그거 좋아 타임 2 초기화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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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2초 1초 10초 1초 1초 2초 2초 1초 대겠네요 자 데미지 2배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타이틀을 쓸수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수있는것 같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아 야! 진짜 체력 사야겠다 이거 이게 안되는 체력이 아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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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ee- 아 5000원은 모았는데 아아 이게 안되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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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longer- 이 긴긴 시간 동안 모아야되나 이 긴긴 시간동안 난 지금 뭐라고 있고 왜 이 자판기 앞에 서있고 나는 왜 이 자판기를 데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출되면서 스테로이드 막 과장 화사 대폭발시키고 왜 번개를 시키면서까지 이 자판기를 띠드리고 있는가 아 핸드파이 너무 길다 좋아 그래도 만원입니다 자 이러면 적절하게 체력을 사주면 되겠죠 저어 체력 아 힘들다 야 이 게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 게임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피곤해 좋아요 자 갑시다 6천원대를 원해 야 크리티컬 버프가 도대체 뭔데 계속 저렇게 시랄지랄이야 이런 시랄 야 어디서 크리티컬 버프 어딨어 오버리티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 맞네 아닌데 이거 스트레스 뭐야 오버리티 오버리티 40프레티 아 이게 획득증단가 이게 야 그래서 뭐야 뭔데 야 맨 밑에꺼 토른데 이거는 이거 맨 밑에 뭐 자세히 말해야 돼요 자세히 말해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 이게 크리티컬이예요 가운데맨 밑에 이게 크리티컬이예요 그러네 이 확률 2,500원 지금 2,500원 유지 개이름이세요? 근데 이거 써도 좋을거 같애 자 쇼미더머니2 버리고 자 가봅시다 제가 해볼게요 해보겠는데 제가 이거 써서 7천원 안나오면 당신에게 화를 낼겁니다 아시겠죠? 가자 오케이 간다 야 잠깐만 오케이 이것도 거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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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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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야 존나 길어 야 미친 야 미친 존나 길어 야 어 야 완전 긴데 이거? 오오오오오 1,400원 오오오오 버 쐈는데 2,000원 호오오오오오 어 간다! 과연 얼마나 쥘지 3,000원 3,600원 야옛 졌다 졌다 미쳤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제가 고집 Geme게 맛있잖아요 찡긋 이야 좋은데 자 다시 한 번 써주고 찡긋 오케이 700 됐어 뭐 이건 스킬 초기학이기 때문에 거의 7초간 금방 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딱 이거 써주면 되겠네요 흐흐흐흐흐 네 만족 간다! 백두노 퓨처! 스킬 다 써 버프 다 써 보드가 버프 다 쓰는 거야 버프 다 써 무조건 버프 다 쓰는 거야 이거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이게? 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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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는 거야 버프 다 써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어 이거 남았어 이거 남았어 버프가 진짜 길다 야 어휴 어휴 길다 길어 어휴 이 기지배야 어휴 나 진짜 너무 긴데 이거 자 우리 기쁨조들 기쁨 기쁨 줘 줘 너의 기쁨을 주라 좋았어 내게 기쁨을 넣으라 하나 둘 셋 완벽해 자 이것부터 간다 조사이언 아니 조사이언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더라 이게 그래 드래곤볼 5천원 됐겠다 5천원 됐다 여기서 5천원 된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알루미늄 세폭발 뭔 소리야 좋았어 6천원 됐겠다 6천원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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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딱 오케잇 야 아 아깝다 이거 스킬 또 하나 뭔가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쵸 철액이 좀 남았는데 아깝다 이게 야 크립트가 개좋잖아 배꼽 인사당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싹 그쳐만나 아주 좋구나 이게 만원이지? 하나 더 살까? 근데 쓰기에는 쿨타임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이거 스트레스를 다시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 스트레스 70때면 뭘 쓸 수 있지? 어 이거 쓸 수 있네 이거 좋아요 여러분 타이탄 빼주고 예쁘지 사줍니다 거주 아 안 돼 두렵다 타이 댄스 버프하기가 너무 두려워 아 나 진짜 아 쟤 쇼미더머니! 빨리 되나? 한 번 밀려냐? 한 두 번 밀려냐고 내가! 좋아 간다! 내 몸에 마운틴 주입해! 좋아 간다! 힘들어.. 어허허허 뒤져버려 던져라! 하지만 여기서 적절하게 이 차에 나와줄 것입니다! 좋아! 단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틀의 이만! 후후우! 좋은건가? 잠깐만 좋은건가? 야 돌 못봤어요 돌 못봤어 캐션덤! 오다라 오다라 오다라! 야 솔직히 빨라서 좋다 빨라서 좋아 아아! 아 아깝네요 어 시간 전, 시간 전략 투입 다시 한 번 촬영 회복 시켜준 다음에 자 두번 갑니다 700 오 되네 진짜 700이 칼 하나만 더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이 4500원 나올거 같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노브프 상태여서 지금 진짜 민낯이 데미지에 민낯이 지금 공개되는 순간이며 여러분들 버프가 없어서 민낯이 드러내는 순간이죠 좋아 백투버 퓨쳐 다시한번 저는 버프를 합니다 그냥 내가 전화하면 돈달라는걸로 알고 빨리 그냥 돈이나 빨리 입금해 고맙습니다 좋아 이것도 여러분들 아직 남았습니다 치어리더도 해야되요 치어리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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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같애 그만해 제발 버프죠 막알라메 막알라메 버프죠 제발 좋아 개문 잘못 다 갔다온다 4391원인데 과연 다 갔다오서 얼마될까요 3391원 와아아아아아 야 4300야 거의 1000원이 벌려 1100원이 벌리소 좋아요 이러면 8000원 충분히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개어치거아아아아아아아 간다아앜 스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200이나 155짜리 딱 하나 써주면 다 될거같은데 체력이 좀 남아있어서 좀 아쉽네요 헤드타인 여러분 이때 추천가 되게 되게 뜯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추천 뜯어요? 내가 추천 안 뜯으니까 랭킹이 떨어지니까 징징거리니까 짜증나서 보기싫어서 이러는거야 좋아요 만 만원 스트레스로 더 사자 비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비싸 지금 찡얼찡얼거리는게 그거같애 내가 아들이서 만약에 만약에 있는데 엄마 나 저거 따져 저거 따져 안돼 비싸 저거 따져 왜 하는거같애 진짜 개때리고싶네 씨발 아니미네 자 그래도 뭐 80까지 왔으니까 다음은 얼마냐 15,000원 미쳤냐? 잘못 눌렀다 아이라이씨 니가 만약 예를 들었잖아 아이 좀 무식한 쪽아 빵아 새끼 저거 돈이 없네 근데 80 어딨어 어이 이거 아 이건 있구나 이거 살 돈이 없네 850원 애끼 다녀오겠다 아 아 자 문 좀 열게요 너무 더워서 문 좀 열게요 아 덥다 더워 자 여러분들 소금엔 bgm을 끄고 יש 툴우 먹기 슬! 에, 이 ahead! 킁! esf- 어... 별갓 이제 3000원이 벌어였네요 지금 제가 방금 Serumule 좀 열어서 조금 조용한 척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닦을께요 킁!! 완벽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문을 넣었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거 사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제 뭘 빌까 뭐 이제 다 이거 피넛전의 우나다 간다 아 존나 귀찮아 진짜 언제 버프 쓰냐 버프 다 쓰면 1분이 간다 진짜 1분 사라지는 버튼이야 이게 1분 사라지는 버튼이 야구 자 돈 어 돈 그리고 파워 힘 힘 좋다 파산 자 파산 자 간다 뭐지 가템드 샤방 크으으으으으으塔 으으으으으 어허허허 우와 개가 전선이 아니고 좀 못알았죠고 이어지는거 아 쩔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분들 다야갔다 올게 여러분들 다야갔다 올거 순식간입니다 답이 저른다 가 자 오케이 다녀님 이거 두개 써가지고 쿨타인 초기한 다음에 다시한번 하면 거뜬하게 8천원 9천원 넘을 수 있어요 간다고 아 저 데미지 내 입술 입술로 딱 내는거 같은데 흫 heh 재미없다 좋아! 초기화 시켜줍니다 쿨타임 초기 ened 짜지만 저는 싹 다 셋 다 싹 다 해납니다 아 저도 힘들어 자 다 저면 초사이엔 병신!! 아니 병신!! 아이 다 잠깐만 병신 늦었다 에이 한 2초 늦었네 1초 늦었다 슈으으으으으로어 으으하아아ㅏㅏ어ㅏㅏㅏㅏㅏㅏ 완벽 자, 대박! 모닥 모닥 화이팅! 모닥 모닥 화이팅! 으쌰 으쌰 화이팅! 모닥이! 짐 내려! 좋아! 간다! 아, 이거 쓰고 이거 쓸걸! 아, 아깝네요. 간다! 갓탓! 어, 미쳤! 마지막이란! 샤바! 제발! 1,500원! 승인! 남았다! 2,000원! 냐옹! 고천하니! 부족하단! 아, 이 때 때려! 이 때 때려! 아, 이 때 펀치 안방이고 9,000원인데! 아, 야! 아, 요게 모자라네! 아, 아, 이거 야, 아 이게 모자라네, 아이 아, 호빵펀즈 딱! 쳐주면 되는데, 아이 아, 탁! WN 딱! 찍어주면 되는데, 아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거의 12,000원 벌었습니다! 이게 15,000원 필요하기 때문에 더 3,000원만 또, 야! 그 다음 90짜리였어! 90짜리! 91! 91밖에 없네! 아, 이 프리미엄이 100이구나! 프리미엄 100짜리가 4개 있어! 진짜 미쳤다! 진짜! 자, 갑시다! 흠흠!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줘서! 자, 3,000원만 벌게요! 3,000원만! 자, 우선! 스키, 이게 뭐더라? 크리티컬 해주고! 카텐드 해주고! 머니만 해주면 되겠네요! 원래 그냥, 근데! 어, 원래 처음에 버프가 이거잖아! 좋아! 아, 돈! 돈 줘! 씨, 빌렸잖아! 돈 빌려간 거 갚아야지! 좋아! 체력 넘치던데! 아니야! 혹시 모른단 말이야! 됐다! 딱 두 개 써주면 되겠죠, 이거? 이게 딱 두 번 쓰면 되겠죠! 적절한 혼수는 도움이 된 근데 그 적절한 선을 모르지는 사람들이 사실 나를 몰라! 카텐드, 1,400원에서! 하느님의 은총! 쓰게! 마지막이다! 린누넛! 린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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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좋았어! 투드번! 탓! 탓! 입국, 출국, 오케이! 자,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아! 아! 자, 우리 빠름버스 이겨잉다님! 뱁뱁뱁 스티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더 접으세요, 여러분들! 야, 좋아요! 아, 힘들다! 아, 고맙습니다! 자, 빨리빨리 죽어, 이제! 죽어서, 이제! 90짜리 한 번 더 사야겠네요! 비켜라! 헤헤, 섭댁, 짝! 좋아! 여깄다! 여깄다! 헤헤! 900원! 백크점! 야, 너나 가라! 오케이, 뭐야? 초사이엔 뭐야? 스피파이, 스피파이! 스피파이! 뭐지? 슈가 내일 복귀니! 연어님 80개 고맙습니다! 진짜 쓰면 모둑이가 나쁜 사람 된다구요! 함정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마다 마다라!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야! 남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지?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래도 어떻게 90까지 올렸네? 어디 90까지 올렸네 내가?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자, 마우팅 유까지 주사해 줬고! 자, 간다! 불로장성 쓰는 불! 우웨에! 뭐야 이거? 아니 아니, 4,100원! 야, 단 이거에 4,000원! 야 진짜 페지터 자폭 아 파이럴 익스플로전이래 아 마지막 말이야? 자 간다 이거 써주면 자 또 갓텐도 나오겠죠 갓텐도 쓰면 글쎄 얼마나 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갑시다 오케 5초로는 불을 낮춰서 5초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루룩 꾹 주우우우우우우우음 쩐다!는 아니네 Compare 퍼폭스니까 돈이 안받여 아깝다 하지만 다시 한 면 빽분에 펴쳐 잡었어 싹 다 써줍시다 싹 다 썰어 근데 이 부급 진짜 좋다 진짜 뭐든 스트레스 프로에요? 아니요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 이게 쿨타임이 너무 길어 오케이 간다! 날 꺼내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안돼! 샤라옹! 간다 야 나 이젠도 써주면 된 것 같애 이 정도 써주고 다시 한번 파이널 이스플로저 써주면 될 것 같네요 파이널 이스플로저! 배기좌오오오오오옹! 오오허! 간다인! 우에에에엥! 쨍! 좋아 바꾸는 마무리였다 오케이 9500원! 아하 아깝다 진짜 아깝다 자 9500원이네요 이거 알려면 2만원이 필요하네 이것도 티하 이것도 비싸다 아...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그르르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이름은 마이크 쉐이노우였구요 자 나중에 또 꼭 이어조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좋아요 꾹 누르시고 유튜브 구독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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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